자, 멈춘다. 멈추려나, 어? 어, 저 뒤로 갔다. 경찰차 오고 있다. 근데 너무 멀다, 어? 경신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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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신이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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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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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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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잡아서, 잡아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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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우리가 원래 아는 사위인 것 같나요? 아, 아, 아. 죽여. 파이팅! 파이팅! 천천히! 돌아오지 말고 어차피 네 아버지는 여기에 없어 어디 있는지는 나도 모르지 그래도 인사는 해야 하니깐 되게 힘든 발성으로 어차피 네 아버지는 저기 없어 거기도 이렇게 수고 와서 여기까지 어디 있는지는 나도 모르지 그 사내일은 좀 대담하게 이렇게 가까이 가 어디서 가 인사를 할 때는 방향을 따라야하니깐 여기다 대고 인사 어차피 네 아버지는 여기 없어 어차피 네 아버지는 여기 없어 그래도 어차피 어차피 네 아버지는 잘하시는데 정말 끌고 들어 어 어 어 어 어 어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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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을 땐 소리내는 구조 자체가 우리랑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것 같아요 어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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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버지는 여기 없어 그러면 어디있을까 그건 다 등본이지 어차피 여기 어디있어 모르겠다 어차피 아 그러면 아 공채 아리가 아빠 공채구리가 아 좋은데 요거죠? 점점 가세요 아 네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기 우리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연애하는 중 연애하는 중 연애하는 중